첫 소식입니다. 대전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호남선철도 가수원에서 논산구간 고속화와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에서 조치원 이복선 전철화 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가수원에서 논산 호남선 고속화는 지난 2월 공청회 안에서는 빠졌으나 이번에는 29.3km에 4,596억 원을 투입하는 노후시설 계량사업 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5,081억 원 규모의 충청권 광역철도 이복선 전철화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7,927억 원이 투입되는 장항선, 신창에서 대야 복선 전철화가 운영 효율성 재고 사업 등으로 각각 포함됐습니다.